지금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 지금 내 두 눈이 내 얼굴을 적시고 있으니까 소나를 놓고, 이 일을 듣고 봐둔 자리에다가 다 올려놓죠 코드를 꽂고, 물통을 들고 서둘러서 듣지 않은 채 이걸 책으로 들으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? 우린 다시 사랑할까? 이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었나 봐 컴퓨터로 키워 내는 것을 알아 지금 내 두 눈이 내 얼굴을 적시고 있으니까 소나를 놓고, 이 일을 듣고 봐둔 자리에다가 다 올려놓죠 코드를 꽂고, 물통을 들고 서둘러서 듣지 않은 채 이걸 책으로 들으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? 우린 다시 사랑할까? 이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었나 봐 지금 내 두 눈이 내 얼굴을 적시고 있으니까 소나를 놓고, 이 일을 듣고 봐둔 자리에다가 다 올려놓죠 코드를 꽂고, 물통을 들고 서둘러서 듣지 않은 채 이걸 책으로 들면 너는 다시 나타날까? 우린 다시 사랑할까? 이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하나씩은 있었나 봐 내 컴퓨터로 켜고 몇 자를 적어